오렌즈 네로 입니다 저도 이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번 받았는데 굉장히 고장이 잘 나요 근데 이런 고장이 날 때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눌렀을 때 그냥 들어갑니다 정말 빡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샤프심을 이렇게 4b 3b 2b 그리고 b 가 있구요 b hb h 2h 까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첫번째로 이 오렌즈 네로 만든 회사랑 샤프심을 만든 회사랑 똑같은 회사를 써야 합니다 다른 회사를 쓰면은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저는 어 한 수십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러면 고장이 굉장히 빨리 잘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어 저기 배가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어 문제는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은 샤프심을 써야 합니다 단단한 걸 쓰면은 얘가 밀려서 안들어가요 자 지금 이게 b 가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이걸 누르면은 그냥 들어가버리죠 그냥 나 들어가면 안되는데 나와서 버튼을 눌러도 안나와요 근데 이걸 또 막상 빼보면 빼보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 이거 b에요 자 그러면은 이비 롤 이비 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비를 넣구요 그리고 보죠 자 고쳐졌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이렇게 물은 샤프심으로 바꾸면은 잘 됩니다 당연히 3b 도 잘 되구요 4b 도 잘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아까 h hb 로 한번 바꿔 볼게요 b 로 바꿨을 때 안됐잖아요 그러면 hb 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안나옵니다 자 놀랍게도 안나옵니다 보시죠 네 그러면 한번 e h 로 바꿔 보겠습니다 e h 가 증상이 더 심각한데요 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e h 를 넣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전혀 안나오고 있죠 e h 는 더 심각한게 아까 b 를 넣었을때는 이렇게 뺐을때 눌러도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e h 는 놀랍게도 이렇게 뺀 상태에도 들어갑니다 얘가 그냥 들어가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론은 오렌즈 네로를 쓰실때 b 를 높은 것을 쓰세요 무른 것을 쓰세요 낮은 것을 쓰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e b 를 쓰세요 b 를 쓰지 마세요 e b 보다 높은 것을 쓰세요 그러면은 네 고통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흑 방금도 떨어뜨렸는데 그리고 제발 떨어뜨리지 마시구요 이상입니다 호흡